다 알겠는데요. 의미 가치 있는 일을 해야지. 지금 들어보니까 결국 학생은 공부에 충만하게 하는 거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만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해야 충만해지죠. 제가 아주 따끔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수 없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다 이상적이고 좋은 얘기인데요. 그래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대답해 보세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일단 의미 가치 그거 말고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그건 와닿지 않아요. 의미와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랑, 봉사, 평화 있다고 해보죠.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내가 특별히 의미 가치를 느껴야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있습니까? 있으시면 다행이고요. 대부분의 성인들은 없어요. 너무 제가 그게 그냥 허물 켜놓은 얘기라는 게 좋아요. 학생한테. 좋아하는 일 있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싫어하는 일보다 더 충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다고 했죠. 제가. 근데 학생한테 그럼 자퇴해. 좋아하는 일 있으면 물어보세요. 10대가 좋아하는 일이 있을까요? 하물며 성인도 없는데 10대가?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합니까? 거꾸로 성인 여러분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하는지 아세요? 멀귀성의 사회죠. 그게 뭔지 아세요? 좋아하는 게 없는 겁니다. 인생에 꿈까지 가지 않아도 하다못해 취향이나 이런 게 너무나 얕아요. 다들 유행 따라가고 SNS 보고 그대로 따라가고. 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충만해진다고요? 그래요. 대답해 보시라고요. 좋아하는 일이 뭐냐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생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고요. 주소들은 거 말고요. 사랑이죠. 봉사 말고. 진짜로 가슴에 와닿아야 충만해지잖아요. 뭐냐고요. 없죠? 제가 아까 따끔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저는 대안을 드린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인정한다고요. 좋아하는 의미 있는 가치는 결국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의미, 가치, 호불호를 발견해야겠죠.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법은 이 그림입니다. 어? 많이 봤던 그림인데 오늘 계속 나온 그림이죠. 어떤 경험을 합니다? 공부라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단 좋고 싫고는 나중 얘기고 그 경험을 가슴에 가득 채웠다고 해보죠. 충만하게 했다고 해보죠. 그럼 충만하게 하는 순간. 오늘 제가 계속 드렸죠? 그 가슴에 가득 차온다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경험이 내포한 나쁜 것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거기서 나의 쾌와 불쾌랑 맞닿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공부를 진짜 극단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잠깐만 이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부분이 있네? 또는 너무 싫은 부분이 있네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하고 싫고가 발견되는 거죠. 특히나 본질까지 깊이 있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가장 깊은 쾌랑 연결됩니다. 가장 깊은 쾌. 이거 스터디코드 오래 팔로우 하신 분들 아시죠? 이게 중축 쾌감이란 거고요. 얕은 쾌는 말초 쾌감이란 건데 여하튼 100% 차야 쾌와 불쾌를 알 수가 있어요. 거꾸로 100%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쾌 중에도 너무 일부만 느껴지니까 내 깊은 쾌는 못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와닿게 제가 말씀드릴까요? 다시 제가 반복했던 얘기인데 그냥 들어주세요. 1번 수학 공부를 제가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죠? 진짜 저는 100% 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후회 미련 없을 정도로 발견했어요. 저의 어마어마한 불쾌를. 저는 평가받기 위한 공부는 너무 싫어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불쾌해요. 쾌도 하나 발견했어요. 수학이 주는 어떤 논리의 세계?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수학의 본질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스터디코드 들어보신 분들 아시죠? 수학의 가장 본질으로 본 줄에는 가져다 쓰기란 게 있어요. 적절한 도구를 문제 해결하게 가져다 쓴다. 그 두 개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저의 쾌더라고요. 알겠어요? 군대에 갔어요. 군대도 저는 훈련 기간 동안 100% 경험을 어정쩡하게 안 하고 힘든 거 안 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100% 했어요. 그랬더니 본질이 느껴지다고요. 군대의 본질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상명하복이에요. 그건 저에게 불쾌었어요. 저는 상명하복이 너무 싫었어요. 한편으로는 또 이해를 어쩌었어요. 왜 그렇게 상명하복을 강조하느냐? 봤더니 인간의 목숨이 걸린. 그죠? 그리고 가장 극효율성이 있는 전쟁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가장 좋은 프로세스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나는 상명하복이 너무 싫다. 내 불쾌다. 그래서 나는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건 안 되겠다.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중요할 수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제 쾌불쾌가 발견됐죠. 이렇게 쉽게 얘기했어요. 다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성의 없다고 했죠? 다시 저에게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예시 가지고 말씀드린 거죠? 얼마나 많이 정리가 됐겠습니까? 저 상명하복 싫어요. 저 평가를 위한 시험 싫어요. 저 논리와 현실 적용의 세계에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거 좋아해요. 이게 어떤 영향을 둔지 아세요? 인생 삶의 첫 번째 인생이 선명해지는 거죠. 호불호가 명확해지고 취향이 명확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뭔지 아세요? 저 스터디코드라는 연구소 회사 만들 때 상명하복 구조를 없애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저희 원정 멤번부터 알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파격적인 제도부터 다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문화에서 상명하복하는 문화가 있으면 없애려고 무진장 노력해요. 자, 선명하죠? 회사를 운영한다.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너무 복잡하죠? 저는 처음부터 선명했어요. 왜냐하면 저의 불쾌니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싫은 데라고 회사를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 대학 가서 있잖아요. 모든 시험 중에 평가를 위한 시험 거부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제가 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액세트하는 건 1번 운전면허 정도? 또는 2번. 경험 한 번 해보고 내가 판단하는 건 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대학 공부에서도 한 2개 과목 정도를 평가를 A플러스 맞을 때까지 해봤어요. 근데 확실해지더라고. 아, 난 평가를 위한 시험을 안 하겠다. 대학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듣고 싶은 수업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마지막 시험을 안 본 경우도 많았어요. 학점은요? 제 불쾌를 알았기 때문에 학점을 과감히 포기했죠. 저는 학점을 자유로워졌어요. 자, 무슨 얘긴지 아세요? 인생에서 불필요한, 이도저도 아니면 학점도 잡아야 되는데, 평가를 위한 시험도 싫은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호불호가 알매했기 때문에 선명함이 없는 거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죠? 저는 아주 선명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 꿈에도 닿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어떤 도구들을 가져다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은 그건 쾌다. 공부는 99%가 불쾌웠는데 그건 쾌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스터디 코드를 하고 있죠. 코드라는 도구를 가져다가 이 시대에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죠. 이게 흔히 말하는 꿈이라는 거죠. 꿈을 발견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수학을 미친듯이 충만하게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왜 꿈이 없는지 아세요? 왜 호불호 그게 없고 왜 뭘 개성이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경험을 100% 하지 않아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10대한테 공부는 인생 최초 경험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진짜 좋아하는 일로 자퇴하지 않으면 자퇴는 되게 큰 무리수죠. 그 다음 나중에 후회로 온다니까 경험이라고 보세요. 그냥 경험이라고 보라고요. 정말 내 인생이 완벽하게 선명하지 않은 이상 자퇴하고 나가면 나중에 그 공부를 내가 했었으면 뭘 발견해. 자 그래요. 후회와 미련의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끝까지 했을 때 그게 나랑 맞았을까? 그런 얘기 하죠. 내가 그 여자랑 사귀었으면 나랑 맞았을까? 그 맞았을까가 뭔지 아세요? 자아 발견. 쾌불쾌 발견의 기회를 놓친 거죠.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대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이 없잖아요. 눈앞의 경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 눈앞의 경험이 공부일 뿐인 거예요. 자퇴하기엔 부담되고 나름 사회구조조 정해진 공부를 하라는 거고요. 월급 받는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직장 옮기세요. 근데 왜 직장을 못 옮기는지 아세요? 내가 어떤 직장으로 갈지 몰라서죠. 오직 돈만 생각하니까 이거 그만두고 커피 가게나 차릴까? 근데 돈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커피를 좋아하긴 해? 지금 다니는 회사가 꿈이라는 게 아니에요. 승진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못 돼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00%를 하세요. 그래야 어떤 회사를 갈지가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다시 저는 그래서 눈앞에 무슨 경험인지 상관없는 거예요. 저 차 마시러 갔다고 했죠? 차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눈앞에 차가 있으니까 마신 거예요. 근데 발견했죠? 아 명상이라는 게 차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저는 그 명상 이런 게 저한테는 와닿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쾌가 아니었어. 불쾌도 아니었지만. 저는 명상 관련된 건 안 할 거예요. 적어도 차에 대해서는 다독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경험을 하는 게 더 쾌가 있거든요. 인생 선명해지죠. 그래서 나중에 불쾌를 걷어내고 쾌만 가득 차잖아요. 궁극의 마음속에 충만한... 잘 들으세요. 쾌로 충만하겠죠. 이게 멋있는 말이에요. 쾌로 충만한 거. 이게 궁극의 행복의 경제 아닙니까? 충만까지 하는데 온통 쾌로 돼 있어. 제 궁극의 지향점이에요. 가장 깊은 쾌로 중축 쾌감으로 꽉 채우고. 말초에서도 쾌만 남기고.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해도 목이 아프고 한. 체력적 불쾌도 있지만. 그걸 최소화하고. 그럼 제 마음속은 쾌로 충만하겠죠. 이게 제 인생 로드맵이에요. 다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의미 있는 일. 의미는 개인적인 걸 했죠. 가치 있는 일. 그죠? 호불호를 발견하는 방법. 저는 충만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눈앞에 뭔 경험이든. 군대도 빼지 말고요. 가서 충만할 때까지 하세요. 다시 한 번. 군대 가서 무슨 1등 돼서 장군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눈앞에 군대가 있으니까. 10대 여러분 눈앞에 공부가 있으니까. 대학생 여러분 눈앞에 연애가 있어요. 제발 미적미적 빼지 말고. 요새 여러분들은 그놈의 계산적이라는 말 때문에 너무 마음을 깊이 주지도 않고 데이트도 100% 안 하죠. 눈앞에 연애가 있으면 100% 하세요. 회사 다니세요? 100% 하세요. 끝나고 취미가 있어요? 100% 하세요. 밥 먹고 TV 보면 핸드폰 하지 마세요. TV도 100% 보세요. 밥도 100% 먹어보세요. 핸드폰을 볼 거면 100% 하라고요. 그 다음에 발견하세요. 아니 그래야 발견이 돼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와요. 이게 내 쾌구나. 이게 내 불쾌구나. 알겠습니까? 그게 의미와 가치와 조화한 일을 발견하는 거예요. 전 이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과의 조화한 일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도와주 Jegtrainë 1.2.3. 날씨가色바구니에 비해 3.4. 이게 내 불쾌구나. 살이 올라와요.